안녕하세요 7월 첫째 주 소그룹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입니다 본문을 보면 시인은 양을 기르는 목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목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연구를 보시면요 1번 시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을 먹이시고 또한 그 시인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부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자신을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인이 이 고백을 할 때는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시인은 고난 중에서 과거에 하나님께로 자신에게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의 성도가 고난 중에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과거에 하나님께로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며 인내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연구 2번을 보시겠습니다 시인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5절을 보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자신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또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상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음식이기 때문에 잔치 혹은 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가 목격하는 가운데 어떤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존귀한 자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살이 넘친 아이다 라는 말은 그가 받은 그 대접이 아주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대접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원수의 목전에 있었지만 원수의 공격을 받거나 원수에 의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확신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높여주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시인인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 다니다가 사울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원수의 목전 즉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존귀하게 대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승리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연구 3번을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루살렘이 옮겨진 하나님의 원약계를 둔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의 집이 가리키는 영원은 공간적인 제안을 받는 특정한 초소에 국한되기보다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크고도 영원한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단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어떤 단회적인 단편적인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실 완전하고도 영원한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자면 본문은 고난을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주실 은혜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주어지는 여호와의 집 즉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